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산 먹물에 빠지다의 우담모동수 입니다. 오늘은 난초 그리기 제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초 그릴 때는 호흡을 일단 숨을 멈추고 시작해야지 호흡하면서 선을 끄면 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숨을 일단 들이마시고 1필 지수 2필 봉안 3필 파봉안 4필 4필 상목 5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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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필 6필 7필 6필 2필 사필상무기라 하죠. 처음 이 부분은 여기. 이 끝부분, 여기는 섬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경. 이 부분은 앞. 이 굵기한 이건. 당낭복이라고 하죠. 사마귀 배에 튀어나오죠. 1번하고 2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번선이 이렇게 나가고, 2번선이 이렇게 나가죠. 이 사이가, 여기가 봉안이 눈과 같다 해서 이렇게 찍으면 눈과 같죠. 이렇게. 그래서 봉안이라고 하구요. 3번은 파봉안이 되죠.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봉안이 눈을 이렇게 깼다 해서 파봉안이라고 합니다. 봉안, 파봉안.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필을 갖다가 기수로 하고, 2필을 봉안이라고 하는거죠. 3필을 갖다가 파봉안. 요거는 가볍게 이렇게 들르는 것이 경제. 또 누르고 세게 이렇게 확 눌러줘야 된다. 그러면 붓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아주 힘있게 누른다는 압재를 말하고, 당낭복. 이 사마귀 배처럼 푹 튀어나오게 굴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역입. 붓을 항상 역입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연습을 난을 잘 치기 위해서는 선연습을 선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로, 우로 전부 연습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끄고, 또 두번, 세번. 이렇게 봉안을 만들면서, 파봉안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상목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끄기도 하고요. 또 반대방향으로도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선연습을 많이 해야 난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좌우난을, 좌란 우란을 이렇게 많이 그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그리면서, 남은 공간에는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자꾸 선연습할 때 도움되도록, 여러 차례를 그려주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또 반대방향으로도 그려야 됩니다. 반대방향으로 붓을 이렇게 틀어서, 항상 반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꽃도 그려야 되니까, 항상 한쪽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이 안되는 것은 반대로 할 줄 몰라요. 오른쪽 왼쪽 마음대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나중에 꽃 그릴 때도 좌우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